대제사장 여러분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소설이죠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제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150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고요 제목처럼 왕자와 거지가 등장해서 닮은 왕자와 거지가 등장해서 서로의 신분을 바꿔서 살아보기로 장난삼아 결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지는 왕자가 신분이 되어서 자기가 사실은 거지라고 밝혀도 사람들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보다 생각하고 거지가 된 왕자는 사실은 내가 진짜 왕자입니다 라고 모두에게 밝혀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죠 헛소리하지 마라 거지가 무슨 왕자냐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거지와 왕자라는 왕자와 거지라는 고전 소설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것이 마치 이 소설의 왕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했습니다 왕자는 사람들에게 가서 거지에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왕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왕자였지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같은 모습입니다 온갖 거짓 증언을 난무할 때는 그곳에는 한마디 말씀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침묵하세요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 앞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당하게 답변하십니다 다른 모든 질문 거짓 증언에는 하나도 답변하지 않았던 분이 네가 그리스도냐 유일한 진리인 유일한 진실 앞에서는 당당하게 답변하시죠 내가 그곳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심판하게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거짓에는 침묵하시는데 이 답변에는 대답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진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거지가 된 왕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장을 그냥 자기 주장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믿었더라면 그 말을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믿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 수 없었겠죠 사람들은 왜 거지 왕자의 말을 믿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왜 왕자가 아니라 생각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유일한 사실이고 유일한 진리였죠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입니다 왕자가 어찌 궁에 거하지 않고 거제 행색을 하고 거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강한 군대와 함께 심판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기력하게 잡혀서 재판장에 끌려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풍께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이 만약 거지가 된 왕자를 보셨다면 그 왕자의 말이 진짜구나 라고 믿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재판장에 무기력하게 잡혀온 예수님을 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시니까 이곳에 왔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으시니까 이 새벽에 여기까지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아니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는데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대단한데 착각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붙들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오는 거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진리를 붙들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진리임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선택하시고 그것이 진짜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택하시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선택을 하는 상황을 처합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선배들 연배가 더 많으시니까요 예수님 믿는데 저도 그렇게 느낄 때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 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왜 이렇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오신가 고백 들으시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 말씀하시죠 저는 이 신실하시다는 표현보다 한결같으시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어감상 저는 한결같다는 표현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한결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한결같으신지 의심이 드는 상황 없으십니까? 어제는 신실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 헷갈리네 이런 생각 들 때 없으십니까? 내일은 하나님 정말 신실하실까? 불안감에 떤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고 신실하시다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오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정작 정말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렇게 권세가 있다면 내 삶은 왜 이럴까? 그런 고민 들 때가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죠 그들의 환경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로라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스로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자이며 심판자라는 엄청난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믿고 그분을 따르는데 심판자들의 자리에 우편에 앉아서 함께 이 땅을 심판하고 통치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에 가고 법정에서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로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멘으로 답하였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기로 한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로신데 승리하시고 통치하셨다라는 고백인데 승리와 통치는 온데간데 없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갑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는 그리스로십니다 아멘이라는 고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요? 그게 진리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거짓 증언에 침묵하셨지만 그리스로냐? 라는 질문에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하십니다 그 얘기를 해도 하면 사람들이 믿을지 말지 상관없으세요 왜냐하면 믿든 안 믿든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같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청년때요 혹시 다드림교회 김병련 목사님 아시나요? 네 다드림교회 김병련 목사님이라는 분이 수련회 강사로 오셨어요 나중에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드림교회는 2005년도 4월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2005년도 4월에 개척됐고 그의 같은 해 8월에 다드림교회 김병련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거는 다 공개된 간증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간증입니다 그 사모님이 셋째 아이에 출산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계속해서 전신마비로 누워계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정신없고 바쁜 와중에 사모님의 병간호까지 하셨어야 됐어요 아이는 셋인데 그때 이제 제가 청년 때니까 그래도 몇 년 안 됐던 때예요 그래도 사모님이 쓰러지신 후 한 3, 4년 이렇게밖에 안 됐던 때인데 그래도 저는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청년 때 안 힘드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내 아내가 이렇게 된 것과 전신마비로 누워서 누워만 있는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진리니까요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요 그 대답이 청년 때 좀 잘 이해 안 됐어요 이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솔직한 고백으로는 좀 짜증나기까지 했어요 좀 짜증 나더라고요 좀 힘들다 말씀하시면 안 될까? 막 이렇게 물론 힘드셨겠죠 힘드셨겠지만 그리고 왜 그 마음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선택하신 거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랬는데 내 삶에는 진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고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진짜 조금 제가 이해합니다 조금 목사님이 진짜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고 사셨구나 그 정도 돼야 개척하는 거구나 다시 한 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 진리의 선포를 믿고요 모든 순간에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니고요 진리를 선택하시기로 축복합니다 거지와 왕자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만약 거지가 된 이 왕자의 말을 그 진리를 정말 누군가가 믿어줬다 알아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왕자가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시로 잘 돌아가거든요 다행히 그때 정말 그 말을 진짜로 믿어줬던 사람들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끝까지 진리를 선택한 이들의 충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화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온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선택하시고 예수가 그리 쏘시며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선택하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